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우더 강남 브랜치에서 토플 스피킹을 당담하고 있는 제임서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거에요. 독립형 1번, 2번 타스크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그리고 ETS에서 쓰는 채점 기준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설명들 들어와기 전에 과연 독립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and why? Who is your role model? and why?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준비 시간이 15초밖에 없구요. 답변할 수 있는 길이는 45초라는 거에요. task 2 같은 경우는 A와 B의 옵션을 주구요. 그 중에 뭘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ETS에서 과연 이 독립형들을 가지고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그 기준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파일들이에요. TOEFL Independent Speaking Rubric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차트가 하나 나올 거구요. 그 차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옮겨왔습니다. 자 일단 거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 캐러고리가 있어요. 첫번째는 Delivery, 두번째는 Language Use, 세번째는 Topic Development.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 마지막 부분에 있는 Topic Development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스피킹 채점을 받게 될 때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30점 만점에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스피킹 퀘션은 다 원어민들이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이서 직접 여러분의 스피킹 답안을 듣고 0부터 4라는 스케일을 통해서 채점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가 당연히 몇 점일까요? 4는 30점으로 환산이 되는 거구요. 0은 0점, 즉 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했던, 얘기 드렸던 간단한 질문 하나 살펴볼게요.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0점이 언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이런 0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Speaker makes no attempt. 전혀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있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바람만 불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음... Sorry, thank you, I come back. 0점이에요 0점. 자 두 번째 파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The response is unrelated to the topic.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히 이거 원어민같이 해외에서 좀 오랫동안 공부해온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Again, 질문은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Well, you know what? Last night, I went out with Amy to watch a movie at CGV. It was a great movie. I think it was Transformer 3. I mean, I loved it. It was a lot of fun. And after that, we went out and hung out and we ate together. Wait, wait, what's the question again? Shop, shop. Oh, sorry.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gain, 매우 fluent하게 대답은 하고 있지만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얘기를 했죠. 어저께 여자친구랑 영어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질문에서는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을 물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반대되는 스케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4점, 아까 얘기 드렸죠. 30점, 만점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점에 지금 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만점은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독립형을 어프로치할 때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Why?라는 질문에 꼭 두 가지 이유를 대야 된다고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분명히 이 채점 기준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두 개 주셔야 돼요. 이유를 세 개 주셔야 돼요. 이유를 많이 주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줄 거야 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딱 하나죠. It's gotta be well developed.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유를 하나를 주든 두 개를 주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만 충분하게 제공해 준다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 두 번째 부분 볼게요. Coherent.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했을 때 이유를 Because it saves money. 라고 얘기했다면 계속해서 내가 언급하는 바가 다 돈이 절약되니까요. 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Clear progression of ideas. 단계적인 설명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Oh, e-mart of course. Yeah, because it's really cheap. 자, 이런 식으로도 말을 이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Clear progression of ideas. 단계적인 설명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오픈 이름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Where is? 물어봤으면 어떡해요? My favorite place to shop is.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4점짜리까지 우리가 잘 봤어요. 그 바로 밑에 단계인 3점짜리를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ETS 스피킹 루브릭스에 나온 그대로 3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시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되게 비슷하죠. 일반성 있게 지속적으로 mostly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위에 4점과 3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단어예요, 여러분. lacks. lacks what? elaboration or specificity. 구체화가 전혀 안 돼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에서 3. 30점 스케일로 계산을 해보자면 3점은 20대 초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깎이는 거예요, 점수가. 많이 차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문장들을 좀 미리 준비해왔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아까 같은 질문에 4점짜리 답안이에요. My favorite place to shop is 동대문 because it saves money. 오픈이 정확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So, for example, last week, I went to 동대문 to buy a new Levi's T-shirt that I've been wanting to get for a long time and it only cost me $20 to get this T-shirt. However, my friend John bought the exact same T-shirt for more than $100 at other stores. This is the reason why my favorite place to shop is 동대문 because I always end up saving my money when I shop there. 자, 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라는 건 이렇게 시점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유가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언급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는지, 얼마의 비용이 지출됐는지를 명확하게 only $20밖에 들지 않았어요. 비교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반면에 내 친구 저는 같은 T-shirt을 다른 스토어에서 100불 이상 지불했대요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Again, 중요한 건 여러분 이유가 두 개냐, 세 개냐, 하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saves money라는 이 이유에 적합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점 Again, 3점에서 아까 언급했던 부분 있죠. less specificity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어떤 실수인지 살펴볼게요.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I like to shop at 동대문 because it saves money. For example, clothes are cheap there and because of it, many Koreans like to shop there. 동대문 is a place where I always buy clothes because everything is cheap and it's convenient. 자, 보세요. 이 내용에는 saves money라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사례라고 내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It's cheap. It's cheap. Well, tell me how cheap is it? What did you buy?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이유를 그냥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이 불안하니까 항상 학생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cheap하고 왠지 불안하니까 이유를 하나 그냥 마지막에 더 던지는 거예요. and it's convenient.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한 팁을 좀 드렸어요. 어떤 팁이냐? 구체적으로 스피킹 루브릭스를 어떻게 살펴보면 되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공부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파고다 강남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뵈요. 바이 가이.